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결국 엄마가 없는 걸 싫어한다는 건 엄마의 관심 받기에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관심을 주는 제대로 된 방법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 처방이 아니고 뜻밖에도 신경정식과 전문의가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을 부모님께 드리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은 이걸 앞으로 꼭 실천하세요. 집에 가셔서 애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에게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보통 제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집사람도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이렇게 거실에 던져놓고 바로 어디 가? 주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랑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등만 보인다 이거죠. 혹은 들어와서 밀린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15분간 이런 걸 하라. 같이 다짐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은근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이 대화양이 맞나요? 아니면 대화 적게 한 사람하고 대화양이 맞나요? 그렇죠. 갑자기 안 하다가 대화하려고 하면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느려가시면 아이가 부모님 말하는데 끼어들거나 혹은 엄마가 집에 없는 걸 못 견뎌하거나 그런 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다음 말대꾸 하는 거. 제가 이 노래를 짓게 된 사연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어디 좀 이동 중에 뒤에서 갑자기 엄마가 아이에게 그 야무지게 말씀하셨던 말대꾸 하지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뒤를 이렇게 슬그머니 쳐다봤더니 애는 한 7살이나 6살이나 됐는데 그 아이에게 말대꾸 한다고 그냥 면박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 대꾸가 실은 그렇게 말을 이렇게 화를 확 내지 마시고 화내는 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애들한테 제대로 화를 내야 되거든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활지도부 10여 년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렇게 혹은 사안과 관련된 애들이 대체로 자기 표현이 서툰 애들이에요. 자기 표현을 친구에게 잘 전달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육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애들이 가령 뒷담을 해가지고 뒷담이 요즘 학교폭력으로 간주됩니다. 언어폭력.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는 애들을 보니 서운했을 때 제때 표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대꾸가 애들도 자기 나름의 의견이 있는 거고 이걸 부모님들이 좀 의식적으로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어 본 거예요. 아주 쉬운 노래. 산토끼 노래야 다 아시잖아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그래서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애들이 왕따나 뒷담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부터는 애들 발대꾸 한다고 물론 어른이 말할 때 끼어드는 거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애들에게 애들을 끼어들 때 그걸 제지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노래,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거를 저의 전속가수가 계셔요. 이분이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배우고 불러보시겠어요. 자, 이건 다짐입니다. 같이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단단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간주! 언어를 자기 의견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도 애들이 자기 표현을 제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표현을 아이들에게 표현하지 말자. 얌전하다, 순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동안 칭찬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이 좋은 칭찬이다,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얌전하다, 순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한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건 반려견이나 반려묘 그냥 얘네들한테 얌전하다, 순하다 그래야지 사람한테 얌전하다, 순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이 틀 안에 갇혀버리면 자기 불만을 토로할 때 제대로 상대방에게 자기 불만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뜻밖이죠? 얌전하다, 순하다는 말 하지 말기.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뒷담이 아주 중요한 학교폭력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한 뒷담이 전부 학교폭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파가 됐을 때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기네들끼리 있는 공간에서 그것이 세상의 비밀이란 게 없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어느 단톡방에서 여학생을 두고 희롱했던 이런 이야기들 그것을 전부 처벌했잖아요. 그때 그 대학생들 퇴앙도 먹고 사법 처리도 됐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 애들한테 알려주시고 이 노래도 알려주세요. 아 이거 참 퀴즈로 하면 재밌는데 이건 아쉽네요. 자, 송아지입니다.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애들한테 애들한테 이 노래 가르쳐주세요.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여기 이건 애들한테 이것도 제가 만든 노래예요. 뒷담을 옮기면 나는 뭘까요? 쓰레기 쓰레기 뭘까요? 예, 나는 쓰레기 차 왜? 뒷담이 쓰레기니까 쓰레기 옮기니까 나는 쓰레기 찬 거죠. 네 자, 그리고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은 듣고 화내면 나는 뭐예요? 쓰레기 통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아뒀으니까 쓰레기통이라 자, 쓰레기 송아지 노래인데요. 같이 불러보실게요. 애들한테 야, 너 뒷담은 남이 버린 쓰레기래 그래서 뒷담 혹시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뒷담은 왜? 앞에서도 하나는 얘기를 뭐하러 마음 쓰고 신경 써?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인성교육의 노래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특히 초등의 행정실 선생님들 많이 계시던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파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폭력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 노래가 뒷담은 쓰레기통 쓰레기통 매톡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없으면 나는 쓰레기통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의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같이 불러보세요. 중얼중얼 하셔야 됩니다. 날 땀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의 화내면 나는 쓰레기차 간주 이게 학년 말에 애들 진도를 얼추 나가면 그때 선생님들이 하실 게 없어가지고 무척 어려움을 겪으셔요.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는 거면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학년 말에 이거를 좀 선생님들께 전파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하고 또 인성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 아까 제 이티송쌤 블로그 주소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아마 많이 환영하실 거예요. 역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카리스마 없는 얼굴로 생활지도부를 하려니 이렇게 그냥 온갖 국리를 다 이렇게 해서 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1교시 제 마지막 이야기 요거를 할게요. 미운 짓을 골라하는 아이 이렇게 특히 아버님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요. 한 아이가 정말 온갖 짜잘한 비행 큰 비행은 저지르지 않아요. 가령 공부 안 하는 거부를 비롯해서 아침에 지각하고 또 슬그머니 3교시쯤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담배 냄새 풀풀 난 채 5교시에 들어오고 자잘한 비행을 저질러요. 제가 아 이 녀석 봐라 근데 저는 이제 애들 역으로 생활교육을 하는데 이런 애들 그냥 밥 같이 밥 먹었어요. 그냥 나무라지 않고 일단 밥이나 먹자 그래야 정이 들어야 애들이 입을 여니까 밥을 한 두 번 사줬죠. 그랬더니 다른 애들 안 사주는데 자기만 밥을 사주니까 얘가 은근히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밥을 먹더니 얘가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 저는 꿈이 없어요. 밥 먹다가 밥 먹고 나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예요. 꿈이 없다니 왜 꿈이 없어?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아빠한테 여기 어느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거기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아빠가 야 네가 네가 뛴박실도 못하는 놈이 무슨 축구선수냐 네가 그 그 그 저 달리기 실력이 없으면 축구선수 못해 네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서 FC 서울 축구선수 되면 서울대학도 가겠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아 자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자기 꿈을 짓밟은 아빠에 대한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경우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이러는 애들 중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애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애들이 이상하게 미운 짓을 골라 한다고 할 때는 곰곰이 되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한테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기 공격하기 공격하기가 안갚음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나이가 어른이 나이가 많더라도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충심으로 사과를 하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애 마음속에 어딘가에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 어머님 보시기에 우리 애는 원래 자기 능력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이걸 살펴보세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크게 서운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당장에라도 댁에 가셔서 아이와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잘못을 충분히 아이가 서운했던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아이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법 그리고 야단치는 법 제가 칭야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칭찬하는 법을 다 못했네요. 아이들 낯선 행동의 원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공감하는 법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35분이 되었고요. 15분간 쉬시고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